뭐..뭐야, 이게? 이게 몸매 왜 이래? 지금 퀸텍스에 왔는데 일단은 궁디팡팡에 차 타고 오실 분은요. 주차 자리가 만석이에요. 다른 전시장 근처에 될 수 있긴 한데 지금 저처럼 걸어가셔야 돼요. 건물을 뚫고 끝에서 끝으로 가셔야 돼요. 저희 표도 없습니다, 지금. 희정 씨 이렇게 뒤에서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을.. 아 됐다. 이 감자님 오늘 만나시면 선물도 선물인데 제가 10월 말에 바자회 또 열리거든요?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바자회에서 쓸 수 있는 쿠폰. 자, 여기서부터 보자. 오늘 희정 씨는 월요리 캔을 산다고 합니다. 참치, 닭고기, 치즈 이렇게 치즈 들어있는데 괜찮아? 물이 월요리 치즈 들어있는 거니까. 오프 궁팡 처음이에요. 그냥 스텝으로 제 부스에서 파는 것만 해보셨지 사는 건 처음이에요. 무료 증정이래. 하나씩 가져갔잖아? 응. 나도 하나씩 가져갈래. 응. 아주 야무지구만. 일상 공팡이 더 작은데 물건은 알짜배기로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물건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웬만한 브랜드 다 있어서. 트리트는 요새 안 줘? 먹어보라는데? 누가 먹어? 엄마가 먹어봐. 그냥 살코기 맛이야. 에이스 부스에서 트리트를 하나 샀어요. 이거는 안 먹어? 아니 이거 안 먹어. 가자 가자. 어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데. 어떤 거야? 이거. 이거 진짜 환장한데. 아 이거? 어. 근데 이게 왜 오래 안 가더라? 오래 안 가. 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캣닙? 어. 내가 내가 장담해. 지금 세상에는 캣닙 중에 이게 제일 강력해. 이건 막대기다. 그러니까 물기 편한 이런 게 낫지 않냐? 막대기. 이게 편한 게. 똥모양. 응? 이건 더러워져도 티가 좀 덜 나겠다. 네 개랑. 이거 하나랑 두 사이에. 이거 하나 들어줘. 응. 네. 계산. 네. 츄르보스 계산줄이래. 참치 치킨. 차려 간식? 그거를 애들이 잘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이런 거를 좋아해서. 오히려 츄르처럼 주는 거보다 이게 편해. 바닥에 뿌려주면 되니까. 이것도 11개에 2만 원이라는데. 이거 이거 삼각형만 11개에 3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다른 게 돼? 이게 무슨 A 플러스라고 츄르즈 부스가 아니에요? 그냥 떼다 파는 부스 같아요? 밖에 없어야겠다. 봉수를 하나 더 주면 안 될까요? 봉 responsabil. 사용해 보실까요? 네. 봉수 좋아하지. 맞아요. ills smallest.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수레 새로 샀는데 진짜 좋아요. 제가 원래 수레 맨날 싸버렸었는데 좋은 거 한 번 샀거든요? 비싼 캐리어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좋아요. 크기도 더 커. 강집사 화장실도 이렇게 할인하고 있어요. 스텝 하나 필요한데? 이 색깔로 드릴까요? 저 색깔.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드릴게요. 다이어리. 그냥 드리고 있어요. 가져가세요 빨리. 이거 바자에도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전체 가리 모래삽도 5,000원에 팔고 여기 화장실 들어가는 스텝인데 여기에 이렇게 모래 매트가 붙어있어요. 근데 바동이가 여기 혼자서 넘어가면서 자꾸 허리가 여기 이렇게 걸리니까 밟고 올라가라고 이거 샀어요. 하나. 진짜 예쁘다. 이 제품은 이번에 천연 야자수입이라서 아이들 먹어도 전혀 위안제 빈고 아이들 환장하고 가능합니다. 진짜. 한 번 보세요. 세 개 만 원. 네. 1단짜리는 전체적으로 다 아무거나 골라서 세 개 만 원이에요. 세 개 만 원. 더 부적장 같은데? 갑자기 사냥꾼이 됐습니다. 이거 저희 애들 싹 다 이걸로 바꿨거든요. 이거 원 플러스 원하네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 완전 좋아 진짜 완전 추천. 이렇게 밑에랑 분리되거든요. 색깔도 엄청 많아. 아니 여기 두꺼워서 불편하진 않아? 안 불편해. 안 불편해? 어. 구석에. 구석에 음식이 모이지가 않아. 제가 맨날 쓰던 거잖아. 이거 플라스틱 버전도 있어 저기. 아니 저 작은 거 집처럼 생긴 거. 귀엽다 귀엽다. 저거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 이거? 어. 귀엽다 귀엽다. 아니 이거 플라스틱에 한번 만져봐. 조립할 수 있는 거네? 어 조립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리도 있어. 공주님 캣타워야. 아 이거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치 이사가서나 이사가서. 올라다니더라도 뭐 어류리가. 어 맞아 맞아. 몸이 무거운데도 올라다니더라고. 와 저거는 진짜 높다. 이거 애들이 안에서 스크래쳐 돼 있어가지고. 응. 되게 좋아할 거 같아. 그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아니 너무 구멍이 적게 나와 진짜. 쓸 거 같아. 쓸려 쓸려. 배살 쓸려. 현장특판 17,000원. 여기는 뭐 파는 데예요? 저희 영양제 판매하는 업체에요. 아 유산균상대구나. 그 오줌양을 위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경 영양제도. 그래서 샘플도 판매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신기한 거. 우리랑 같이 김밥 먹었던 부부. 여기 똑같이 와 있어? 여기서 지금 사고 있는데? 여기 오셨나 봐. 저희가 아까 오면서 휴게소에서 들려서 김밥 먹고 왔거든요. 와 너무 귀엽다. 이거 봐. 핑크 잘 봐. 기저귀도 핑크 차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우 체크도 예쁘다. 그치. 어 체크 너무 귀여운데? 제일 바동이한테 어울리겠죠? 여기 다 찍어놓은 거 봐봐. 이렇게 나오네. 이거보다 이게 헐렀다. 바동이만 사줘? 다 찍어줘 여기서. 어디 눌러야 돼? 네. 여러분 조끼가 3만원이에요. 어떻게 더 사. 팁이 적혀 있어요. 구석구석에. 한번 읽어보셔요. 자꾸 데리고 갔다가 버리고 가. 이게 다묘용이죠? 이게 다묘용이에요. 다묘용과 세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펠리웨이 진정시키는 혼증기인데 이번에 다묘용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많이 싸우면 이거 사보세요. 부럽다. 사전예약한 사람들. 복권 뽑기 하잖아. 이거 보세요. 따기비. 따기비가 벽에 걸려있어요. 아니 저 진짜 하는지도 몰랐어. 지금 바빠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는지도 몰랐다가 급하게 와가지고 갓필드도 판다 여기서. 냄새 오지는 갓필드. 얼마일까? 갓필드 가격을 알 수가 없어. 맛있는 냄새 난다고? 고양이 밥 냄새 나는데? 아 진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 고양이 밥 냄새 난다니까? 고양이 사료 냄새밖에 안 나는데 갑자기 맛있는 냄새 난다고 한각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트릿으로 된 거 없어요? 저희 앞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찐끗한데? 우리 애들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찐끗한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계산해야 돼. 오랜만에. 캔으로 사게? 나는 파우치가 좋아. 이거 그레이비 참치 한 박스예요. 내가 이걸 잡고 사람을 때리는 것 같아.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해 진짜. 우리 애들 쓰는 거. 뭔데 이거? 방석. 어디다 깔아 이거를? 스크래처 대신 이거를 쓰면은 저 커버를 빨아줄 수가 있어. 토했을 때. 됐어. 됐어. 이렇게 막 바꿔서 쓸 수가 있어. 세트로 세트로 하면은 99,000원. 여기 큰 것도 있어요. 대형 견도 쓸 수 있어요. 어머님 그거 유튜브 보고 그 키우시는 거 봤거든요. 엄마의 팬이래. 진짜 드리고 싶었어. 진짜 드리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감독님이 일하신대. 안녕하세요. 여기는 종이 스크래처 파는데. 아 뭐야. 빨리 가차를. 가차를. 가차를 찔러놓기로 주셨어. 네. 어 중형 무려. 네. 아. 아 이거 옛날에 싸웠다고. 네.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보면은. 안에가 뚫려있는데. 아 엄청 넓다. 와 이거 진짜 웃긴다. 천사의 신전. 근데 이 옵션이 앞에 있는데. 처음 런칭 했다는데. 네. 처음 런칭 했고. 냄새 맡아 볼래? 아 이상해요. 뭐 그냥 참치. 그냥 동원 참치 같은 거죠. 이게 많이 전원. 네. 이게 24,000원인데. 제가 영화에서 드릴게요. 서비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엄마? 이거 그 캐릭터 그거잖아. 응. 이건 얼마에요 하나에? 28,000원. 이거 괜찮은데. 그니까. 아. 미끄럼이고. 빨간색. 아. 이렇게 귀를 느낄 수도 있고. 동색이 검은데 검정색을 쓰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두피처럼 되는 거죠. 동색이 이것도 이쁠 것 같지 않냐? 그럼? 동색이는 뭘 쓰는 이상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밀어보세요. 나 밀어보세요. 나 밀어보세요. 나 밀어보세요. 장바닥에 머리카락, 강아지가 고양이털. 오 잘 된다. 닦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침대나 이불 먼지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히터 쓰는 거야. 이거. 만져보세요. 오. 쫀득해졌어요. 이게 저희 제품의 특허인데. 가보세요. 아무래도 점성 그대로 만져보세요. 오 신기하다. 저희가 6만 번 접착 실험했는데. 접착 실험한 결과. 하루에 20번 이상 써도 최소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닦으려면 씻으러 5만 번 돌아다녀야 해요. 지금 다른 감자님들도 씻어 쓸 시간이 없다고. 이거? 이거 엄청 잘 먹지? 어. 그거를 엄청 잘 먹어요. 이거 하나로 괜찮겠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거 하나? 어. 나는 마디 남아서. 수산시장 아니야? 이거? 이건 정세기 같은 마작마작. 이거 진짜 진짜 좋아해. 뭐야 이거야?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 뭔데 이게? 마약 열매.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건 이상해서 사본 거야. 하나만 사면 됐다. 이거 하나만 살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자, 슬플 안 받으신 분. 자, 슬플 안 받으신 분. 자, 슬플 안 받으신 분. 여기 봤던 슬플 것 같아. 응, 맞아. 틀어놨네. 이거 팔 없어. 알지. 만져보자. 만져보자. 음. 음. 되게 바삭바삭하다. 이거 확실히 오늘 금요일에다가 여기가 일상이어서 저희도 한 다이어리 스무 개 정도 생겼는데 열 개 정도 나갔어요. 집으로 가서 이어서 언박싱을 할게요. 하이. 방금 집에 왔고요. 아까 산 거를 뜯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아까 산 장난감 벌써 여기서 뜯고 계시거든요. 나머지도 한 번 봅시다. 먼저 공판 선생님께서 주신 거예요. 항산화에 도움되는 영양제래요. 슬로우캡 블루라는 영양제인데 고양이도 사람 같은 영양제가 나오네요. 아 그리고 키티 굿이라는 조용히 좀 해. 유산균도 오늘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어떤 감자님이 주셨는데 어? 이거 전에 샀었던 영인의 장난감 미끼네요. 특히 여기서 이 누에고치 장난감? 이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리본은 정색훈한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샀어요. 이게 할미 조끼야. 할미 조끼. 아 좀 시끄러워. 강아지 거랑 달라요. 약간 고양이 몸에 맞게 제작된 조끼 같은데 다동이 이 자식한테 입히려고 샀거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알몸에 돼지 감자. 컴온. 이게 가슴으로 가는 거인가. 후추 뭐야? 후추 왜 갑자기 귀여운 행동어? 나와. 엉덩이 나와. 와 이거 한 사이즈 작은 거 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뭐..뭐야 이게? 이게 몸매 왜 이래? 이거 안 잠기는데? 바동아? 너 몸매가.. 배에 똥 찼어? 너 팔이 이거 근육은 뭐야 이거? 예동아. 예동아 너가 이렇게 가닥쳤어? 이거 뭐야 이게? 말 좀 해봐. 야. 이거 고양이 용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엉덩이는 여기 있어. 뭐야 이거 크롭이야 이거? 사진 좀 찍어야겠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묘합니다. 이거는 페피테일의 참 딜라잇 치킨 맛으로 이거는 투 플러스 워인가 하길래 극닭 그래프트 파우치 이거 먹여 보고 싶었는데 딱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 차오츄르 부스를 갔었잖아요. 과자 형식으로 나온 간식이 있어가지고 사봤는데 비둘기처럼 바닥에 뿌려주기 때문에 야생이 고양이들. 야생이 고양이들. 까치발 들고 먹고 있어요. 야생이 고양이들아. 바동이들 먹어봐. 바동이. 바동이 어딜 와. 야 미안해. 살 찼다고 했어. 미안한데 바동이. 응? 향이 안 먹는다. 후추만 좋아한다. 후추 좋아한다. 간식 보면 웃는다. 바닥에 뿌려놓을 테니까 먹어. 왜 꼬리로 쳐. 오뎅 속에 추루 맛이 나는 그런 게 들어있는 되게 파티믹스랑 다르게 촉촉한 촉촉한 과자 간식이거든요. 접어서 짜주는 캔. 우리 막 뷔페 같은 날 가면은 잼 같은 거 이렇게 접어서 짜잖아요. 그렇게 생긴 캔인데 이거는 죽이 편해. 죽이 편해서 추천하고. 양은 너무 작아요. 이것도 아까 검자님이 주신 너 새끼 스틱. 요새 추루 간식이 새로운 게 진짜 많이 나왔어. 이거 조궁도. 조궁 줄 너무 길어가지고 안 샀는데. 어떤 감독님이 챙겨주셨어요. 생 캣닙이랑 바나나를 파는데 이 바나나는 이 현존하는 캣닙 쿠션 중에서 이것이 가장 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줄을 놔버리기 때문에. 이거 봐요.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방금 줬거든 정세가? 근데 터뜨리면 어떡해. 그리고 봐봐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취하고 있어요 지금. 광역. 광역으로 퍼지는 캣닙인 게. 얘 지금 여기 밑에서 하고 있는데 니가 왜 취해 위에서. 파와. 빨리 어때요. 미안해. 모자를 샀어. 빠요. 살리오에 취직하러. 정보예에 throwing its face. 일찍 Obi 자 여러분 공개합니다. 거대한 쿠로미. 셀어! 맛있게 먹 studios이 로망inhahuaae быть. 테이틱 거대한 쿠로미가 되는 모자고요. 쓸 수 있는 시간은 양 5초입니다. 이렇게 이 물 Technology 티오는 크리스 방식이라서 어이구 귀여워 아니 진짜 열받는게 M자 이마에요 M자 이마 아니 옆모습이 진짜 웃겨요 뭐하는 짓이야 이거 파우치잖아 아까 감자님이 준거지 이거 저기 가 돼지 두마리야 너가 그러니까 조끼가 안맞는거야 또 이거 처음 먹는거 먹으면 또 살새한다 바둥이니 형아들 이거 뺏어 먹었네 여러분 운명의 시간입니다 이제 마멜 모자를 씌울 차례인데요 맞냐? 이렇게 됩니다 아 내가 피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볼살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기고 정세기는 아까 그렇게 생기고 둘이 아주 세트로 어이가 없네요 그쵸 마멜 모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을 사길 잘했네 일단 크롬 모자는 이렇게 됩니다 크롬 모자를 쓰면은 이렇게 하나도 안 나빠 보이는 바보 같아 보이는 크롬이가 완성됐어요 어 알겠어 알겠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놔줘 보겠습니다 분명히 더럽힐 것 같지만 기저귀를 가면 한정 그리고 여기 화장실 있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면은 이거를 밟고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바둥이 똥인데 뭘 하는거야 지금 마따따비에 취해서 놀지를 못하잖아 요추도 아이고 잘 갖고 노네 요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 갖고 노네요 그래도 잘 갖고 노네요 요거는 그 파메이부스에서 마따따비 열매 같이 재배한 거라고 하나 사봤어요 근데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정세가 있네 그러는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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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